한 번 더 무슨 새끼야? 죽은냐? 기원하쌤 경호, 아맘 아우, 왜그래? 아,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 아,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 아, 일어나, 일어나 아우, 아우, 아우 너 왜 그래요? 야 술을 왜 이렇게 마이 먹었어? 일아프죠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지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요 아 형 그만 먹어 아 오자 형 형 같이 자 왜 그러는데 멋임데 형 형 형 내 딸이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왜 그래 진짜로 왜 그래 이유를 좀 말해줘요 형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줘 아니 형들 지금 저기 뭐야 사러 나갔어 조심 좀 조심 좀 제발 부탁할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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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할게 조심 좀 아니 나 좀 없으니까 형 사온 걸로 뭐 아무것도 뭐 준비한 거 없어 그냥 기다리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왜 그래 이유를 좀 말해봐요 형 왜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아니 왜 그래 천천히 천천히 얘기하고 가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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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왜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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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나쁜 새끼야. 아이고야. 잘 못해줬던 게 내가 정말.. 아 형 잘못 없어. 내가 진짜 못해줘서 미안해. 내가 진짜 못해준 게 싫어. 아이고야. 아 그만해 이제. 형들 이제 오는데 형. 또 이거 창피해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좀 차려 가 형. 좀 차려. 어?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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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 조금 데려갔어. 나도 동생 따라갈. 아 형 왜 그래. 하지 마. 왜 그래. 아아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좀 그만해. 왜 그래. 이런 거 좀. 아 진짜. 아 왜 그래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이런 거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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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니? 아이 형. 형이. 진짜 형. 솔직히 왜 이렇게. 많이 먹은 적 없어. 내 얘기 좀. 꼭 봐야 들어봐. 어디. comments. traveling. risisak. makita. ろ finde의미 이install지 неlexanderky estä ?? 아.. 아아.. 야 이 XX야 시X 추우냐? 미안해 아이원해 형이 얘기하는데 왜 추워서 아니 XX야 미안해 아이원 너 아우 어디가 또 아아 아 왜.. 어우 왜 그래 또 비판아 아니 형 뭔 일인지 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아.. 안까.. 그.. 글랜핑장 혹시? 이 새끼야.. 정말 웃기네.. 뭐.. 겁나 웃기네? 응 아유 아유 죄송해요 지금 이유를 뭐 잘 설명을 하던가 그게 아니라 갔다고 좋은데로 개시끼야 내가 지금.. 알았어 미안해 진짜로 흐흐흨 흐흐흨 흐흨 흐흨 아 알았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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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줄게요 흐흐흨 크흐흐흐흨 크흐흨 웃기다 아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아흐흐흐흐흐흐흫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흮 아흐흫흐흐흫 개새끼야 아앗흫흐흐흐흐흐흐흐흫 저람회 먹을거니까 너 시 밤失 Viel 갓 사람 쇠고 올 거니까 너 판명하고 있어 아 뭐야! 외의 앉았지? 앉았지? 아니 누가 죽었다고 그래 가지고 말할 수 없고 이러니까 와 올 때 정말 잘생겼네 와 오토바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